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이러던데 저는 조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조식은 특이한게 조식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롱블랙 아이스랑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어제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 고생에 기회가 엄청 많아요 한 번에 오고 도맡아 도대체 호텔 엘리베이터입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입니다 더워요 원더러스트에서 비키니를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50% 세일하는 품목이어서 이 가격에 구매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반에 BBQ 날이시래요 이곳은 안녕하세요,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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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stema pinsi balance. 땡큐 복불렴. 이거 샀는데요 이게 끈을 묶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저 안보이죠? 저는 오늘 타는 연속 누드에 왔는데 여기 다양한 게 파라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은 주트를 시켰습니다 건강 주스래요 이렇게 프레가지 그리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진짜 쓰는 거예요 치즈케이크 이 위에 게 엄청 바삭바삭해요 제가 또 바삭바삭한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청소해 주셨는데 이 위에 게 엄청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귀엽게 선글라스까지 끼워주셨어요 너무 귀엽죠? 아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친절해요 짱! 여기가 좀 그 위에 아이아이 이정에 말씀드릴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